저희 이제 공연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저희 친구들이 이제 귀여운 솜을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아날 거예요. 그럼 저희 거부하지 마시고 소독님 황금을 살짝 넣어주시면 저희 공연 준비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요. 저희는 6인종 활동 중의 팀이고요.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희 또 버스킹 잡혔을 때 또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이 황금은 저희 공연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튼튼하게 쓰이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저희 앱을 돌리는 돈 아니면 저희 회사용이 있는 돈 저희 오늘 공연 준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생각보다 많은 이제 계정이 들어가요. 그래서 거기에 쓰이니까 많이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이 날 수 없습니다. 저희는 또 이제 오늘 마지막 타임이 아니라 중간 타임에 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늦게 시작하고 뒤에 조금 더 빨리 좀 되는 점 양해부터 드리겠고요. 저희는 또 다른 팀 분들이 계십니다. 마지막 공연, 이제 고 램프를 철수하러 와서 막, 어? 네,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빠르게 한 곡 보여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레이디 뷔였고요. 아, 또 이거 일단 시원히 갈Te 네 네 네 마지막 또 뭐였는데? 어? 좋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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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모여있는거 이거 이거 이게 Rajombani 된다 음 음 여러분 당신은 점점 Sí 대체 스 recruiting 예쁘bles 유지 투버 크림 Connor 아 vegetable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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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